여러분 사실 이거 보시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것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문제 푸는 것을 봤는데 그 학생이 이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지금 지구과학 수강생이 아니라서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돼요 포인트만 잘 들어보세요 그 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문제를 쭉 읽고서 보다가 여기 6번 보기에 암석에 60MA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 그 학생이 고지자기 복각은 알고 있었어 고지자기가 뭔지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값이냐고 고지자기 복각이 여기가 적도고 이 선이 적도고 원래 복각이라고 하는 건 적도를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MA. 여기가 적도보다 더 안쪽 적도보다 더 북극에 가까운 쪽 북극이니까 그럼 북반구에 위치하니까 이거는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넘어가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틀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학생이 이거를 모르고 있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생이 고지자기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고지자기 복각도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공부한 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봤더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틀린 거야 그럼 그 학생은 공부도 했고 생각도 했는데 왜 틀렸을까? 그거는 바로 그 학생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고지자기 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고지자기 극이랑 지계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연결한 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러면 지계가 여기에 위치하니까 그럼 적도보다 남쪽에 위치를 함으로 이건 복각이 마이너스임으로 이것은 틀렸다 라고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몰랐던 거야 왜 그 학생은 공부를 했는데 이걸 몰랐을까?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거든 교과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은 자기가 나름 어떤 개념 수업을 들어가지고 아 고지자기 복각이라고 하는 건 적도 위쪽에 있을 때 플러스지 하고서 아 그럼 고지자기 극이 적도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겠네 맞겠네 라고 푼 거야 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바로 본인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으로 지구과학 1을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개념 인강을 한번 들었다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알고 있긴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알고 있긴 해 알고 있긴 한데 방금 전 문제는 왜 못 풀었다고? 그것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이 문제는 고지자기 극 문제 풀이법이라는 스킬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거는 그 학생이 고지자기 극에 대해서 뭐 좀 심한 말로 멍청한 생각을 제 표현이 아닙니다 뭐 어떤 학생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멍청한 생각을 해서 틀린 거고 제대로 생각했으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당연히 문제는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문제를 푼다거나 하실 때는 제대로 생각할 만한 여유도 있고 제대로 생각해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이거는 제 더 시크릿 강의 OT 부분을 참고하시면 거기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사실은 제대로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푸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이거를 딱 보고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냥 샥 이어가지고 이거 평행이동 싹 시켜가지고 아 이거 쪽도 아래쪽에 있구나 마이너스 개네 착착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의 한계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을 충분히 측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부분이야 왜냐하면 3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 생각해서 풀기에는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해서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 사실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문제풀이 스킬들을 사실은 거의 약간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뭐 숙제를 한다거나 하실 때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이럴 때는 뭐 생각을 해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생각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스킬을 생각을 좀 해야 돼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 문제인가 이건 왜 그런가 스킬을 생각을 해야 돼 스킬을 싹 마스터 한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그냥 딱 보고 딱 풀어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 그렇게 딱 보고 딱 풀어요 근데 또 제 OT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는 사실은 기출에서 나오거든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90%는 딱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가 보입니다 그럼 10%는 뭐죠 선생님? 10%는 식류형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얘네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왜? 생각을 안 하면 풀이법이 나온 적이 그 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10%는 식류형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면은 풀이법을 알 수가 없거든 이거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의 포인트를 모르고서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있고 그게 조금 공부가 좀 덜 돼서 부족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족한 학생들은 그 포인트를 가르쳐주는 강의를 보고 그 강의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개념만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개념 공부를 하고 바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거야 그 개념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기에 딱 적합한 뭐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이 퀘스트가 마치 홍보인 목적인 걸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매우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만 공부를 하고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포인트라는 게 있다 그 포인트를 모르고서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포인트를 알려주는 강의까지 들으시고 그 포인트를 약간 거의 외운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굳이 포인트 강의를 안 들으셔도 깨달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문제에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점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구과학원에서 1등급에서 만점 사이가 나오려면은 수 문제를 30분 동안에 푸는 것이 아니고 수 문제를 20분 동안에 풀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남은 10분 동안에는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좀 잠깐 비껴놔야겠는데 했던 문제를 남은 시간 동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간 비껴놓은 문제 빼고 19문제, 18문제를 20분 안에 풀려면은 그 18문제가 바로 90%죠 20 곱하기 0.9 90%의 문제들은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하는 점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자판기 누르면 나오듯이 그냥 꺼내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고 거의 기억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퀘스트가 끝났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은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스킬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군요 역시 지구과학은 암기야 제가 극혐하는 게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제가 지금 말한 표현이 마치 스킬을 암기하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지만 스킬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스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를 하면은 어차피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조금 조금씩 기존 문제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만 개념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고 문제를 푸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는 게 제 지금 이 퀘스트의 핵심입니다 제 말씀은 꼭 잘 새겨들어서 공부의 방향 헷갈리지 마시고 최단거리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